네 됐습니다. 알았으니까 다행입니다. 11호 준비하셨네요. 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물어보고 뭐라고 대답하면 되나요? 이게 뭔가요? 마트 워ze 워챌 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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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ェ비 Exercise 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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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absor 워 Where 왕 워Che 워채 워 intervention 워채 이 단어는 뭐의 주인발이고 what he is의 주인발이고요 그 다음에 what의 뜻은 what he is의 뜻을 오늘은 what he is의 뜻인데 뭐 이 따라 뜻있는데, 이 단어는 이 따라 뜻인데 내훈은 듣는 문장이니까 이미가 되는겁니다 what he is 이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s this? What's this? 3시 밤 3시 식사입니다. What's this? OK. 이것은 바나나입니다.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It's a banana. 이것은 바나나입니다. It's a banana. It's a banana. 그것은 바나나입니다. It's a banana. It's a banana. 이 말이고 이 제스 이 제스 이 제스 이 제스 이다와 이다인데 어 바나나가 왔으니까 바나나 이다 어 어 하나라는 뜻이고 영어에서는 뭔가 한 개를 얘기할 때 우리말과 달리 어 를 써줘야 돼요. 뭔가 한 개를 처음 얘기하게 쓰는게 어 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 바나나 내가 듣고싶어서 뭐라고 불렀냐 what is this 뭐라고 불렀더니 what is this 이거 뭡니까 라고 뭐라고 불렀었죠 what is this what's this 바나나를 가리키면서 뭐냐고 물었으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it's a banana 이렇게 it's a banana 오케이 이것은 뭔가요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This What's this what is this what's this It's a pineapple. 무엇인지 묻고 답하는 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What's this? 이것은 키위예요. It's a kiwi. It's a kiwi. OK, it's는 뭐의 누린말이고.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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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린말이고. On, 하나, 하나. 영어에서는 뭔가 한 개가 처음 나왔을 때는 꼭 On을 써줘야 돼요. 우리말하고 달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 뭐해요? 라고 물었는데 키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의 키위예요. 라고 얘기하는 데요. 한계가 있을 때는 우리말과 영어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어를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OK, 뭔가 다른 면이 있으면 다른 점을 집중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해야 되겠죠? OK, 그다음에 두 번째. OK, 단어. OK, 단어. 여기가 있습니다. OK, 여기서 배가 무슨가요? 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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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Pair. Ea가 뭔데이 되고 있어요? Pair. 여기서 A가 뭔데이 되고 있습니다. Ea가 뭔데이 되고 있습니다. Ea, Pair. Pair. OK, 여기서 키위는? 키위. 키위 is a mc in vitamin C. 스트로베리. 인됐습니다. Cloud기는?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우리는 수요얼이oli. A, W가 내려네 봐주시면 됩니다. A, W가 뭐라고 했다고 영화lica. 스트로. 다음에 베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트로베리. 그럼 스트로베리 literature. 파이 trouver 맛있다. 그 다음에 파인애플은 아까도 봤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트로피컬 크로스 그리고 매우 달콤하고 매우 달콤해요. 오케이. 바인애플, 바인애플, 바인애플 바인애플, 바인애플, 바인애플 바인애플, 바인애플, 바인애플 바인애플, 바인애플 그 다음에 이것은 Q This 이 파인애플은 이 파인 schme세요.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물어볼 땐 What 당신의 your hobby 당신의 your hobby는 what입니까? 이렇게 또 şöyle 치고, 계속 네, 지난 19분이네요. 충분히 내용 기관이 없는 옵션을 통해 주십시오.